안녕하세요. 저는 수원 삼성 블루잉즈 6번 송진규입니다. 고맙습니다. 근데 저번에 제가 복귀했을 때 FA컵 경기도 그렇고 제주전 끝나고도 그렇고 되게 축하한다고 연락을 좀 많이 받았어요. 경기 잘 봤다고. 아니요 저는 진짜 뭐 복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런 뭐 기자분들 이런 거 생각할 그런 것도 없이 진짜 경기 준비만 했던 것 같아요. 제 주변에 있는 지인분들이 이렇게 기사가 나왔다고 보내주셔가지고 읽어봤습니다. 일단은 엄지를 치켜 세워주시면서 저를 꽉 안아주셨거든요. 그래서 일단 그 감독님과 이렇게 포옹하면서 좀 스쳐 지나갔던 것 같아요. 제가 아팠을 때 이렇게 재활했던 것도 생각났고 감독님이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솔직히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제 동계훈련 때도 그렇고 감독님이 저한테 되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엔 좀 얼떨떨했어요. 이게 진짜 뭐 칭찬을 해주고 싶으셔서 해주시는 건지. 근데 부담감이라기보다는 저한테는 정말 큰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제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감사하게도 지금 출전을 하고 있고 항상 감독님이 믿어주셔서 엔트리도 들면서 이제 경기장 따라다니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. 이제 항상 철이 형께서 말씀해주시거든요. 항상 너는 이제 90분 뛸 생각보다는 이제 45분 뛸 생각으로 이제 전반전 하다 보면 점점 늘어난다고 그게 자연스럽게. 그래서 항상 그냥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라고 철이 형이 말씀해주셔서 철이 형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. 저는 이상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목표를 잡으면 잘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도 좋은데 저는 이제 진짜 꾸준히 해서 최대한 경기에 많이 출전하는 게 제 목표고 팀에 도움이 되는 게 제 바람입니다. 목표는 크게 잡으면 그래도 좋으니까 기훈이 형이 70, 70이시니까 저도 아니요. 70, 70 저도. 기훈이 형을 넘어서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. 무조건 서울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원래 슈퍼매치가 되게 중요한 게임이고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모르겠어요. 저는 최근이나 몇 년 동안 보면 전북한테 저희가 이렇게 시원하게 이기거나 그러질 못했잖아요. 그래서 저는 경기에 뛰지는 않았는데 항상 전북이랑 경기할 때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이 아파가지고 좀 열받더라고요. 전북한테 막 치고 그러는 거 보면. 그래서 전북이랑 서울 꼭 하면 이기고 싶습니다. 네. 제가 만약에 수원에서 은퇴를 하게 된다면 제 송진규란에는 정말 이 팀을 위해 헌신을 했었다. 정말 희생하고 도움이 됐었다. 약간 이런 사람이. 이런 사람이. 제가 작년에 행사할 때 화성인가? 거기를 자전거를 제가 태워드렸거든요.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기회가 든다면 또 제가 자전거를 태워드려서 화성 이렇게 한번. 일단 서포터즈 분들이 굉장히 열성적이십니다. 그 응원 소리가 너무 크고 좋아서 제 주변 친인이나 아는 분들한테도 저희 경기장 한번 와보라고 추천을 해드리거든요. 그래서 가겠다고 하면 왜 뭐가 좋냐 그러면 진짜 팬분들 응원이 너무 좋다. 제가 항상 그렇게 말하고 다니거든요.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께 추천을 해드린다면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. 제주랑 할 때는 전반 한 막판 정도에 2대0으로 이기고 있을 때 저희가 좀 밀렸잖아요. 근데 팬분들께서 이렇게 더 응원해주시는데 그게 들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한 발 더 뛰어야겠다.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. 여름에 덥잖아요. 그러면 뭐 저희 경기장에 오셔야죠. 경기장에 오셔서 같이 응원해주시면 저희가 정말 120% 막 200% 쏟아내서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경기장에 오셔서 저희가 승리하는 모습 보시고 더위를 날리셨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 정말 제가 예전부터 팬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응원하신 모습을 지켜봤는데 정말 저는 이렇게 응원해주시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고 요즘 또 경기를 뛰면서 또 한 번 느끼고 있는데 저희가 경기장에 찾아오셔서 더 응원을 해주시면 비록 저희가 부족한 모습이 있더라도 정말 항상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하는 모습은 보여드릴 테니까 오셔서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감사드리겠습니다.